생필품 사러 샌드위치도 있다 크루아상 대박 역시 마트는 오늘 갈 커피숍 에블린인가? 커피 월드 짜잔 커피 너무 귀여워 짜잔 이따 봐 짜잔 눈이 어떻게 저렇게 눈이 어떻게 저렇게 뭉쳐져있지? 어제보다 사람이 훨씬 많다 사람도 많고 날씨도 좋고 우와 이야 미쳤다 근데 춥다 쌀쌀 근데 진짜 어제보다 더 좋은데 카약부터 탈까? 와 카약탈까? 어제보다 사람도 많고 근데 날씨는 너무 좋고 대박 여러분 포트 탈거야 너무 재밌어 아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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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자잔 하하 와 진짜 너무 예쁘다 하하 진짜 너무 예쁘다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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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안녕 오 오! 여기서 찍어도 이쁘지 않을까? 거울이 나나? 저거 어디서 입을지? 무슨 말이야? 결제품은? 아이오 대박 그렇다면 저는 친구에게 사주고 싶었던 게 있는데 구미? 어느 게 나을까? 이거 뭐야? 벌썩 쿠키인데? 그걸 사줄까? 면관에도 하나 사줘야지 미소꺼 어 피자 여기도 많아 치키파이랑 포키파이 마카로니 치즈 초콜릿 크로삼을 원해? 메이플 피칸 데니스 저거 스파이시 미트 피자랑 그리고 에그 샌들 치 초콜릿 크로삼 그리고 메이플 피칸 데니스예요 와 맛있다 근데 뷰가 너무 좋다 잘 먹겠습니다 먼저 먹을 거예요 짜잔 햄버거 여러분 여기가 뷰가 진짜 좋습니다 짜잔 짜잔 앞에 물이 흐르고 메이플 비쥬얼 모스카고 나피안 와아 왜? 어? 왜? 우와! 물 봐! 흐! 깨끗해 보여! 저희는 저 끝으로 올라갈 겁니다. 우와, 장난 아닌데? 어디로 같이 따라와. 이거 올 것 같은데? 여기 모레인 트레이킹은 그렇게 힘들지 않다고 들었는데 왜 난 벌써 힘들지? 머리 보면서 가야지. 대박! 우와! 여긴 더워! 뒤쪽 귀도 완전 장난 아니다. 우와! 미쳤다. 이동을 위해서 오가 우와! 웨이크 루이스랑은 뭔가 다른 분위기다. 짜잔! 착! 새로 산 신발! вроде 우선 됐다? 아 너무 덥다. 카페! 여기 있다. 고화물이야? 이거! 이거 하나 먹을까? 맛있겠다. 짜잔! 너 물통 왜 이렇게 예뻐? 이거는 비어예요. 짜잔! 아 맛없어. 우와. 자동차 창문보다 너무 깨끗해서 좋다. 너무 예쁜다. 짜잔! 여기는 뱀프 북포인트라는 곳이에요. 어떡해. 그림이다. 어디 가볼까? 어디 가볼까? 우와. 우와. 짜잔! 너무 예쁘다. 건파루는 20이네. 짜잔! 봄이 마스크 썼어. 짜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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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내거 봐. 준영아! 나 이거 사줘! 짜잔! 이거 사줘! 여자친구가 Cape Cat 스노우불이 미쳤다! 쾌백 크리스마스 마켓보다 더 예쁜 거 많아. 은혜야! 한 편의점에 자기들이 그냥 다 너무 이쁘다 마크, 루고가 너무 이쁘다 캐나다 안녕 DJ 뱀프도 안녕 Ca моя 이렇게 옆에 옷장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화장실 그리고 짜잔 네 그리고 이렇게 들어오면 소파 있고 그리고 이렇게 침대가 있습니다. 침대 옆에도 이렇게 화장실이 하나, 문이 두 개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보면 조금 더럽지만 식탁 의자랑 이렇게 주방이 있습니다. 되게 깔끔하고 좋은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에이시즈 닭갈비. 대박. 흐흐흐흐 이렇게 수박이랑 요플레랑 귤 그리고 티 이렇게 식빵이랑 해서 가져다 줬어요 와 여기 진짜 대박 짱 와 근데 어떻게 안 먹으러 갔다고 이렇게 이렇게 어차피 보러야 되니까 다 다 다 다 음~~ 핫초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